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원주에서 전해드립니다. 대부분의 학교가 계약하는 오늘부터 아동 안전지킴이 650명이 도내 초등학교 통학로에서 순찰 등의 안전활동을 벌입니다. 강원도 자치경찰위원회와 강원도경찰청 17개 경찰관서는 오는 12월까지 10개월 동안 아동성폭력 등 아동범죄 사건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낮 12시부터 오후 5시까지 통학로 주변과 놀이터, 공원, 골목길, 학원가 등 아동범죄 취약지역에 아동안전지킴이를 배치합니다. 원주 100명, 횡성 27명, 영월 21명, 평창 33명 등 모두 650명이 선발됐고 아동들의 안전을 보호하고 청소년들의 비행과 탈선을 지도, 예방하는 역할을 맡게 됩니다. 낙후된 원두지역의 공립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진행된 그린 리모델링 사업이 모두 완료됐습니다. 사업 대상은 흥업, 웨스포, 학성, 우산어린이집 등 20년 이상 된 공립어린이집 13곳으로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단열, 창호공사와 에어컨 설치, 성면 제거, 스프링클러 등 소방설비,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작업 등이 진행됐습니다. 이번 사업에는 낙후된 공공건축물을 리모델링하는 정부의 공모사업을 통해 확보한 국비 45억 원을 포함해 모두 86억 3천만 원이 투입됐습니다. 강원도가 저출산, 고령화 등 인구 감소에 대응하는 제도적인 기반 마련을 위해 가칭 강원도 인구 감소 대응에 관한 조례 제정을 추진합니다. 조례는 인구 감소 위기 대응 기본계획 수립과 시행, 인구 감소 지역 대응위원회 설치 및 운영, 생활 인구 확대를 위한 시책 추진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오는 5월 제정을 목표로 추진됩니다. 또 지방소멸 위기 시군의 인구 증가를 위주로 한 인구정책 5개년 계획을 이달까지 확정하고 6월까지 인구 감소 지역 대응 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됩니다. 원주시가 고물가와 고금리, 고환율의 경제적인 위기 극복을 위해 지역 소상공인들의 경영 안정자금과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 사업을 확대 추진합니다. 이를 위해 관내 18개 1금융권 은행들과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제공되는 금융 지원의 이자율을 당초 3%에서 6%까지 한시적으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원주시는 전국 동시 조합장 선거 이후 지역 농축협과 신협, 새마을금고 등 제2금융권 은행들과도 추가 지원 협약을 추진한다는 계획입니다. 원주시방환경청이 관내 학교를 대상으로 미세먼지 바로 알기 교육을 실시합니다. 이번 교육은 환경교육 시범사업으로 지역 내 소규모 초등학교 4곳을 대상으로 진행되고 생활 속 미세먼지 줄이기 실천수칙과 미세먼지로부터 건강을 지키기 위한 행동요령 등의 이론교육, 미세먼지 첨단 감시장비 견학, 교실 화분 심기, 친환경 소품 만들기 등 체험활동으로 꾸며집니다. 한편 원주환경청은 오는 15일까지 무료 환경교육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연말까지 300회 이상의 교육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원주시가 빗물과 사용한 숫돗물을 재사용하는 물재해용시설에 대한 운영실태 조사를 벌입니다. 조사 대상은 관내 빗물이용시설 4,752개와 중수도시설 18개로서 오는 6일부터 2인 1조로 조사원들이 현장을 방문해 이용현황을 조사하게 됩니다. 이번 조사는 원주시의 지역 특성에 맞는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물재해용 관리계획을 수립해 물재해용 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해 실시됩니다. 강원도 청소년활동진흥센터가 내년 2024 강원 겨울 청소년활동진흥센터에